아 근데 진짜 못었다. 여기 혹시 막내즈 같나요? 맞아요. 맞습니다. 네, 막내즈인 것 같은데? 사실입니다. 미리 형 오랜만이네요. 미리요? 미리 형, 미리 형. 아 미리 형. 솔직히 나는 너희 둘이 좀 거슬렸어. 미리 형. 말을 너무 안 들어요. 혹시 막내즈들이 형들한테 뭐 바라는 점 있나요? 형들이 확실히 좀 챙겨주는 게 없어요. 형들이 좀 별로고 방에 문을 닫고 있기 때문에 다른 형들이 없기 때문에 하는 말인데 솔직히 형들이 형들로서 되게 못한다고 생각을 합니다. 저는 막내로서. 뭐 사주기를 해, 뭘 해. 뭐 맞추는 걸로 얘기해 우리한테. 하는 게 없어. 자기들 배척이 바쁘고. 셀프 디스인 것 같은데. 본인 반성하는 시간이에요. 아니에요. 제가 만약 형이라면 보는 동생들한테 되게 잘해줬을 것 같아요. 형들 진짜 할 줄 아는 게 없어요. 형들은 촬영하신 분이 없었다면 이미 죽어 있을 텐데 형들은 진짜 할 줄 아는 게 없습니다. 혹시 촬영 언제 끝나요? 할 줄 아는 것도 없고 박근챔장님 불생이 같은데. 항상 자기 옷만 사 입기 바쁘고요. 자기 옷만 사 입기 바쁘고요. 그래서 저는 뭐 그냥 양말 하나 가끔씩 하나 던져주기? 한 번. 아니 아니 묻어가지고. 뭐 묻어가지고. 아니 뭐 묻었어. 혜명아 기회 주시네. 아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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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 묻었어. 나 이제 칭찬하려 했어요. 아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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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완전 왜 그래. 나 이제 칭찬하려 했는데. 아니 아니 뭐 묻었어. 뭐 묻었어. 안 묻었어. 안 묻었어. 안 묻었어. 내가 털었어 방금. 그리고 형들. 동생들 맨날 눈치. 맨날 보게 만들고. 아니야 아니야. 아니야 아니야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